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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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섹시! 어우, 저거 짤 많이 나오겠다. 야, 방희야! 예! 왜요? 시험복 입고 간다며. 예. 뭐야? 입어야죠. 그것도 훔쳐보기야? 그것도 훔쳐보기야? 진짜 아팠거든요? 아, 간 훔쳐봤어! 야! 야, 야! 아이고, 야! 야, 진짜! 괜찮아요, 누나. 그 나이 때, 어? 남자분 궁금하는 게 뭐 어때서? 다 당연한 거. 그게 뭐야? 야, 신나. 아, 나 이런 보면 이상해, 나. 아니, 음악이 나오니까. 너무 내가 남사스러워. 김구라 씨가 은근히 쑥쓰러움이 많은 것 같아요. 쑥쓰러움이 많은 게 아니라. 아니, 다음에 저랑 한번 살아가고 싶죠. 엄청 기다렸어, 내가 고수사로. 역시! 대리대리모델이! 와! 진아 씨가 뭐? 여자보다 더 오래 걸려. 원래 11시에 출발을 하기로 했는데. 아... 왜 저때 좀 벌써 출발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흠... 아무도 안 가. 11시 54분인데? 11시 54분 실화냐? 이 실화냐? 꿈이냐, 생시냐? 친구들! 친구들! 진안아! 예? 레츠고! 레츠고! 나 잠깐만, 나 머리 좀 하면 안 돼? 진안아, 물놀이하나 가는데 머리 하는 사람이 어디니? 진안아! 노래 안 맞네. 선크림 바리니? 기다리다 지쳤어. 레츠고! 놀러 간다. 놀러 간다. 놀러 간다. 놀러 간다. 야! 야! 드라이브를 좋아해서 차가 있으니까. 언니분 잘해요? 아, 베스트. 아, 그래요? 고기 먹고. 물을 위해서 사진 찍고. SNS 업데이트 하고. 너무 좋다. 그리고 진안 누나 빠뜨리고. 그러면 나는 너네를 정말 죽여버리자. 왜냐면 누나 물 공포증 있어. 진짜요? 어. 저희가 멤버 중에 한 명 있었어요. 공포증이. 제가 빠뜨려서 극복해냈어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빠뜨려서 극복될 나이가 있고 안 될 나이가 있어. 누나 안 될 나이에요? 딱 좋은 나이야. 우리 지금 살아난 세상인데. 딱 좋죠? 딱 좋죠? 딱 좋아, 지금.